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필라 홀딩스 네 네 숟가락 비중이요? 네 4만 2천원에 7%구요. 네 3%는 10%는 4만 1천 8백원에 팔았어요. 아 잘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지만은 어 이제 뭐 아까 나는 속았다 때문에 뭐 기분 나쁘신 전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그걸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필라 홀딩스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 필라 홀딩스를 보면은 어디서 속는 자리인지 딱 그한 느낌이 올겁니다. 차트 보시면 어디서 속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이제 지금 손으로 짚을 수는 없지만 여긴 거 같죠? 딱 봐도 그죠? 네. 그죠? 여기서 추천 많이 해요. 방송에서 이거 전 방송사가 힘 막 진짜 모아가지고요. 모든 전문가를 추천한 자리에요. 그럼 이거를 사면 물리는 게 뻔할 자리인데 이거 사면 속은 겁니까? 안 속은 겁니까? 아 속은 거죠.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도 많다라는 거죠. 이 자리는 맨날 물려서 저러온 자리에요. 시청자님도 아마 저 언저리 지금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고 적어도 쌍바닥 끓이는 걸 보고 사라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사야 돈을 버는 거다. 올라갔을 때 사라는 사람 되게 많을 거고 좋다고 하겠지만 이 자리는 데드캡 바운스 올라와서 빠지고 N자반 등으로 설거지 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빠지는 자리에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사람인 거죠. 주식을 아예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여기 어떻게 사라고 합니까? 이 자리 사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자리는 사면 안 되는 절대적인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억하시고 시청자님도 명심하시고 지금 아까 그분도 전화 보고 있다면은 아까 기분 나빴다 하시는 거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존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제발 이런 자리에 속지 마세요. 이런 속으면 좋을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도 지금 고생한 사람들 맨날 이렇게 제가 전화 받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똑같다. 지금 여기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샀으면은 고생을 이렇게 하는 자리고 밑에 샀으면은 수익이 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는 지금 이 4만 천 원 자리 뚫으면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4만 천 원 자리가 뚫지 못하면 또 다시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 이게 또 올라가기 시작했다. 또 사야지 하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리게 됩니다. 지금 힐러홀딩스를 또 방송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추천하면 안 돼요. 이거 사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 아래쪽에 3만 원 자리 내려가면 사는 자리고요. 지금은 사는 것이 아니라 위쪽 4만 천 원 뚫고 올라갈 때 우상향할 때 약간 고가 매매라고 해요. 불타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돌파 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향하는 추세를 타는 매매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4만 2, 3천 원 올라왔을 때 사버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지금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기업이고요. 어쨌든 회사가 영업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건 나쁘진 않는데 최근에 이제 얘가 힐러홀딩스가 팔고 있는 그런 게 이제 패션, 가죽 제품, 시계, 화장품, 골프 장비 이런 쪽인데 골프도 붐이 좀 식어버렸고 패션도 사람들이 돈을 좀 아끼다 보니까 잘 안 사다 보니까 매출이 앞으로 좋아질까요? 조금 힘들어질까요? 좀 힘들어질까요? 맞습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세가 살아가지고 한번 튀어 오르게 된다면 본전 이상에서 4만 5천 원대 팔아낼 수 있을 건데 그때 튀어 오르면 방송에서 추천할까? 사지 말라고 할까요? 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사라고 할 건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나는? 팔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제발 속지마. 저 속지마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 3만 원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